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롬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크롬 브라우저로 유명한 구글이 크롬 웹 브라우저를 중심으로 크롬 OS를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대의 노트북을 만든 것인데요. 초창기에는 크롬 OS만의 특색 있는 앱도 없고 생태계도 발전이 없었지만 점차 크롬북에서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처음보다는 많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게 독이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와의 연동은 크롬 OS 자체만의 앱 개발이 되지 않게 되는 부작용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크롬북을 쓰면 플레이스토어도 쓸 수 있다. 가 아닌 플레이스토어가 사용 가능하니까 크롬북이라도 써보자. 그러니까 주객전도가 된 상황인 것인데요. 그럼에도 크롬북이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저렴한 모델은 10만원대에서 기본적인 모델은 20-30만원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노트북으로도 인터넷 서핑이나 문서작업 등 간단한 작업만을 하셨던 분들에겐 그래도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미국에서는 교육용 노트북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포인트 랩이라는 회사의 크롬북 외에는 현재 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크롬북이 전무하다는 것인데요. 연말 블랙프라이데일 때 크롬북도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크롬북으로 우리나라의 웹환경에서 어떠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크롬북을 과연 사도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웹브라우저 기반의 OS답게 인터넷 서핑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영상 시청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저렴하게 가격을 형성하려다 보니 고성능의 프로세서가 탑재된 제품이 많이 없어서 유튜브의 경우에는 1080px에 영상을 돌리기에는 조금 버겁고 720 해상도까지는 무난하게 잘 돌아갑니다. 넷플릭스는 아쉽게도 720 해상도로 재생되고요. 인터넷 서핑은 꽤 괜찮은 수준이긴 하지만 창을 많이 열어두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가끔 화면이 멈추고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물론 프로세서나 램에 따라 제품마다 성능이나 재생 환경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화 기능이 우수해서 이처럼 구글 킨 메모를 이용해서 기존 메모의 내용을 바꾸고 저장을 해두면 다른 기기에서 바뀐 내용이 바로 빠르게 동기화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외장하드나 USB를 연결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보는 MP4 파일 정도는 무난하게 돌아가지만 내장 코덱이 부족해서 재생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플레이어를 바꾸면서 써봐도 프로세서 자체의 성능이 부족해서 MKV 파일과 같은 블루레이 영상이나 다른 고화질의 영상 파일은 재생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엑셀이나 워드 등 문서 작성과 같은 경우에는 MS Office를 이용해서 작성한 후에 원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해서 다른 윈도우나 맥에서도 쉽게 열어서 보고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MS Office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작업은 충분히 수행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ActiveX 등을 사용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앱카드나 다른 OO페이 같은 결제 방식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크롬북에서도 온라인 쇼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EXE와 같은 설치 파일을 깔아야만 하는 곳에서는 크롬북 자체에서 이와 같은 설치 파일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뱅킹의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가 지원되는 크롬북에 한해 플레이스토어에서 기존 뱅킹 앱들을 다운받으셔서 공인인증서를 크롬북에 옮기신 후에 기존 스마트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서 기존에 다른 제품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던 분들도 앱을 다운받으셔서 인강을 들으실 수도 있고 기존에 크롬 웹에서도 인터넷 강의가 재생이 되셨다면 크롬북에서도 충분히 강의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가 정식적으로 사용 가능한 크롬북과 정식이 아닌 개발자 모드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크롬북이 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에는 그 크롬북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신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플레이스토어 정식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영상 설명란에 올려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PC 카카오톡은 지원되지 않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앱은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멀티로그인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크롬북에서 카카오톡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기존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계정 연결이 해제가 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라인이나 왓츠, 페이스북 메신저 등은 멀티로그인을 통해 이용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카카오톡은 멀티로그인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점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서 게임 등을 하시면서 크롬북을 활용할 계획이신 분이라면 가능한 한 화면 터치가 되는 모델을 구매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게임과 같이 간혹 마우스 클릭만으로 버튼 동작이 수행되지 않는 앱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터치스크린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터치스크린이 되는 모델의 경우에는 화면이 10인치대로 작은 편이거나 아니면 화면이 큰 경우에는 가격대가 팍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의 재정 상황 등 여러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크롬북의 경우 괜찮은 성능이라 하더라도 플레이스토어에 게임을 돌릴 때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비해 버벅거리는 등 게임의 실행 환경이 쾌적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 내의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 크롬북을 구매하시려면 차라리 비슷한 가격대의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크롬북은 일반적으로 고성능의 CPU가 탑재된 제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대와 성능의 제품으로는 게임을 하거나 고화질의 영상을 돌리기엔 버거운 측면이 많은데요. 이러한 단점을 차치하고서라도 크롬북을 써보고 싶은 분들은 10인치대의 작은 화면보다는 차라리 13에서 15인치대의 대형 화면을 가진 제품을 구입하셔서 기존 스마트폰이나 10인치대의 태블릿과는 디스플레이 크기에 있어 우위를 주신 다음에 이러한 큰 화면으로 웹서핑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영상 시청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인치와 같이 애매한 디스플레이 크기에 크롬북을 구매하시면 애물단지가 돼서 장롱에 고이 모셔두고 성능 좋고 빠릿빠릿한 다른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시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의 예산이나 취향에 맞게 구입하시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아무튼 크롬북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국내에도 정식 출시된 제품이 많았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연말에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등을 이용해서 저렴한 크롬북을 구입하셔서 한 번쯤은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 가격에 비해 많이 많이 저렴해진 제품을 말이죠. 나중에는 픽셀 슬레이트 등 다른 구글 제품들도 받게 되면 써보고 리뷰를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